음 아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리가 가면 될 것 같네요 내가 귀찮게 가면 될 것 같네요 시켜서 가면 될 것 같네요 그럼 내일 가면 될 것 같네요 나중에 왔을 때 가면 될 것 같네요 내 눈에 가면 될 것 같네요 내 눈에 가면 될 것 같네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을 안 가면 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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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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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